시계방향을 90도만 돌렸을 때 얘를 90도만 돌렸으니까 이렇게 되겠지? 네 그 다음 밀기를 이용해서 휴식기를 이용해서 휴식기를 이용해서 그 다음 아래쪽으로 뒤집은 다음 시계 반대로 90도만 돌렸지? 네 시계방향을 90도만 돌렸지? 오른쪽으로 뒤집었지? 시계방향을 90도만 돌렸지? 네 네 시계방향으로 아침이 네 시계방향으로 위쪽으로 두번이면 자기 자신이잖아 시계방향으로 내면 다 자신이잖아 그냥 자기 자신이 알았어? 네 돌리기 밀기 돌려 밀어 이 시간은 되겠지? 네 이 시간은 되겠지? 네 몰래 이렇게 이럴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